Let's wait it for you! 안녕하세요. 공호선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너무 떨려요. 너무 떨면서 들어왔습니다. 잘할 수 있겠죠? 원래는 제가 녹음할 때 엄청 긴장을 하는데 선배님이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저희한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. 노래 너무 좋아. 신인이고 하면 좀 레코딩을 하는 거나 녹음하는 자체가 되게 떨리실 수도 있고 실력 발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잘해주시고 계십니다. 중간중간에 야옹 하는 그런 게 나와요. 그것도 되게 킬링 포인트인 것 같고 라임이 아주 찰지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희 랩 파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이렇게 좋은 노래 만들어주시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특별한 노래 같아요. 그리고 이 노래 타이틀 사이몬이잖아요. 사이몬이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데뷔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세번째 앨범을 다 비니 앨범으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팬분들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들을 수 있는 노래와 또 활동량 자체가 데뷔 초에 이렇게 많다는 게 팬분들에게 좋은 선물 같은 시간들, 음악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단하고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활동 중에 제가 한 곡을 기여했다는 거에 감사하네요. 셋! Waiting for you! 홍원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...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